숙보, 거리 두기 해제 첫 주말이었던 지난주, 전국 나들이 명소 상춘객 북적.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펄엘 윌리엄스의 해피였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거리 두기 해제 첫 주말이었던 지난주, 전국 나들이 명소 상춘객 북적이었습니다. 저희 배텐 팀도 지난 주말에 소규모로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제주도에 원년 멤버인 왁서구 기자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대구 쪽의 놀이공원, 또 경주 관광지도 굉장히 좀 붐볐고 용인놀이공원, 인천유원지, 속초, 양양, 강릉 쪽 해수욕장도 벌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들 다녀가신다고 하네요. 한강도 사람 엄청 많죠. 지금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씩 더워지는 느낌도 있어서 이럴 때 미리미리 봄을 즐기시려는 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스크는 곧 해제 되겠죠 언젠가는 조만간. 그렇게 되면 또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 아주 자유를 찾은 느낌들을 다들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배텐러들은 이런 트렌드 따라가지 않고 집에서 시원하게 음식 시켜놓고 배텐을 즐기고 계시겠죠. 자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을 대충 결정해드리고 남이춘, 윤태진 씨랑은 얼마나 잘 맞는지 청취자들과는 얼마나 뜻이 잘 통하는지 대충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배텐를 듣는 가장 쉬운 방법. 당연히 주파수 샵이래. 그냥 107.7을 맞추시는 거고요. 고릴라 앱을 깔면 또 쉽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릴라가 이번에 새로워졌거든요. 더 귀여워진 고릴라 앱을 확인하고 싶다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고릴라 말고 베텐은 특별히 또 카카오티비로도 생농방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쩝쩝 박사님 피자에 파마선 치즈가루 뿌리려다가 뚜껑이 빠져서 우수수 피자에 치즈만 반 이상이네요. 이거 다들 겪어보는 일 아닌가요? 저도 몇 번 겪었는데 이럴 때마다 진짜 이거는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파마선 치즈가루 만든 회상. 왜 빠져요 이게 뚜껑이? 라는 생각을 들긴 하지만 또 먹다 보면 까먹어요. 오히려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맛있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치즈가루 뚜껑에 조금만 나오게 되는 부분 말고 오히려 크게 열리는 부분. 글로 석석석석석 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뚜껑도 안 빠집니다. 보통은 이제 뚜껑이 빠진다는 건 구멍들이 작은 데로 자꾸 이렇게 터니까 그 힘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많이 먹어온 저도 쩝쩝박사이기 때문에 조언 하나 드렸고요. 임티제님. 계단에서 핸드폰 보고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당일엔 괜찮았지만 계속 아파서 병원 가니까 발목에 실금 갔다고 하네요. 날벼락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사고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죠. 조심하시오죠. 실금은 근데 또 이게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요양 잘하시고요. 저도 1월 1일이었나 1월 3일이었나 하여튼 연초부터 계단에서 발 접질려가지고 고생했거든요. 0032님. 출근 10분 거리에서 1시간 거리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출근 1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을까요?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가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보통은 그냥 폰하고 그죠. 영상 보고 그래서 내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책을 읽으면 어떨까요? 2501님. 배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배텐 처음 들어요. 골대녀에서만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네요. 자주 들을게요. 진짜 처음 오셨나 보네요. 골대녀를 보고 배텐에 유입됐다. 오늘 또 마침 골대녀. 아나콘다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 윤태진 씨가 출연하는 날입니다. 6557님. 배디 저 금요일에 중간고사 시작하는 고3 여학생인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헤헤. 이놈의 벼락치기는 언제쯤 그만하런지. 금요일에 중간고사면 이제 늦었네요. 그죠? 그래도 벼락치기도 효율적으로 쳐야 점수가 나옵니다. 벼락치기로 점수 잘 나오는 친구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6557님도 그러시길 바라고요. 프리선원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놀러가서 흑돼지를 먹을지 갈치구이를 먹을지 고등회를 먹을지 문어뚝배기를 먹을지 전복김밥을 먹을지 해물칼국수를 먹을지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오랜만에 베텐 MT 소규모로 갔다 왔습니다. 행복 충전하고 들어온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왁서구를 찾아서 테마로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지난 주말에.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서구를 만나가지고 좀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무례하게 전복김밥 줄 서기가 귀찮아서 사놓고 기다릴래? 그러면 우리가 픽업하라고 할게. 그래서 제회를 정말 오랜만에 제회하는데 사랑의 스튜디오 음악도 틀어놓고. 촬영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김밥을 들고 달려왔다. 팔은 벌렸으나 한쪽에는 묵직하게. 너무 서구 기자님 변함없이 착하고 되게 똑똑한 그대로입니다. 인성보소라고 하신 분 있고 전복김밥 셔틀을 시켰냐? 무슨 짓을 하고 왔냐? 만나기 전에 미션을 줬다. 와 왁셔틀을 이 사람도. 아무튼 이서우 기자가 베테네에 출연할 때는 베텐러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인싸력도 있고 또 굉장히 좀 실험정신도 있고. 하지만 또 베텐러와 비슷하게 어두운 느낌도 있고 좀 소심한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랬으나 지금은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평균 베텐러가 됐어요. 그 자체. 여친 없고 친구 없고 엄마와만 대화하고. 민간인과 대화 자체를 거의 안 하다가 저희랑 대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끄러워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나 너 서울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내 눈에 띄지 마라. 내 눈에 띄지 마라. 나 친구 만나는데 그 근처에 오지 마라. 나 지금 어디 카페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다고. 오지 말란 뜻으로. 그리고 코로나도 안 걸렸던 그 성국이.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사람을 안 받나요. 그냥 인간 베텐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오징어 게임도 아직 안 봤답니다. 다 안 봤다고 합니다. MBTI도 안 했고. 맞아요. 그날 제가 억지로 시켰잖아요. MBTI. 억지로 당장 시켰고. 제주도 저희가 맛집을 저희가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소개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검색해서. 서울 사람처럼. 저 잘 몰라요. 유명하대요. 지혜 씨랑 또 같은 방을 썼어요. 룸메이트로. 네. 그래서 한 침대를 쓰셨는데. 많이 친해졌나요? 네. 그리고 저희 들어가자마자 거의 기절하듯이 자가지고.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기절하듯이 자야죠. 그러니까요.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녹초가 돼서 누웠는데. 네. 인생사진 많이 건졌습니까? 네. 기록용도 많이 건지고. 네. 동영상도 찍고. 좋았습니다.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볼링을 어떻게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못 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 맞습니까? 아니. 다섯 번 굴렸는데 핀 하나가 넘어간다는 게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배우잖아요. 제가 또 달라집니다. 아니. 이미 폼은 좋아요. 여기서 배운 사람처럼 폼은 좋은데. 진짜 열받게 일부러 또랑으로 굴리나? 아니요. 배우면 잘할 겁니다. 사람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했죠. 계속 뒤에서 제가 윽박질렀죠. 기분만 오른쪽으로 주란 말이야. 계속. 기분만 왼쪽으로 주라고 제가 계속 외쳤는데. 하도 그걸 외치니까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문자가 왔는데 9456님. 침착맨님이 직접 배디님의 방송적 아들은 침착맨. 방송적 딸은 남이춘님이라고 했는데. 남이춘님의 방송적 아버지가 정말 배디인가요? 이게 방송적 딸이 나라고. 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인방의 아버지 침이고 방송적 아버지는 배성지 아나운서. 레거시 미디어는 제가 아버지인가요? 네. 네네. 아빠. 아빠. 이건 좀 이상한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진짜 멘탈 코칭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다른 방송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위인이라고 부르세요. 침착맨과 함께. 네. 자. 오늘의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가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배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결정해드릴 건데요. 의견이 맞으면 그대로고 의견이 갈렸다면 서로의 다른 결정을 했는지 들어보고 듣는 동안 대충 청취자들의 눈대중 투표로 결정을 해드릴게요. 저희 두 사람 의견이 안 맞으면요. 최종 선택은 청취자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맞느냐 청취자들과. 윤태진 씨가 다섯 번 청취자들이랑 맞으면 노래방 라이브를 하게 되고요. 제 의견이 청취자들이랑 맞으면 방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은 샵 107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이관홍님. 회사에서 휴가를 원하는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11월에 카타르를 갈까요? 10월에 유럽을 갈까요? 카타르를 가게 되면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 예선 2, 3차전 직관 예정이고 유럽을 가게 되면 프랑스랑 독일을 가려고요. 참고로 비용은 카타르가 두 배 이상 더 들어가네요. 카타르 대 유럽. 11월에 카타르면 월드컵을 하는 기간이라서 조별리그 2, 3차전. 말하자면 16강 가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거를 직관할 수 있는 건데 돈은 당연히 티켓값 이런 것도 성수기 포함해서 훨씬 많이 들겠죠. 유럽이냐 카타르냐. 하나, 둘, 셋. 카타르. 이건 무조건 카타르 가야죠. 이제는 완전히 축구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걸 안 봅니까? 우리나라 조별리에선 2, 3차전 직관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골때년 내가 안 했으면 유럽이었죠? 아니요. 가요. 그래요? 이런 거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유럽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카타르 월드컵은 딱 한 번이다. 직관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뭐 카타르 오세요. 그러면 저도 만날 수 있고. 왜냐하면 거기서 한국 경기 열리는 날에 가면 한국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느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K리그 경기장 같은 데서 만나는 그분들이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분들은 인생을 걸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월드컵은 직관한다. 이게 이 눈빛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만나면 정말 반갑고 찡합니다.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11월에 카타르 가면 베디를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겠죠. 당연히. 오시려고요? 가고 싶어요. 카타르. 직관 해보고 싶어요. 모아야죠. 이제부터 모은다. 월드컵 직관은 정말 한 번 추천드립니다. 꼭 한 번. 채팅창은 유럽이었어요. 왜? 유럽 왜요? 그냥 이분들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TV로 본다 약간 이런 거요? 카타르 가면 자리 없다. 돈 비싸다. 유럽을 가고 싶다. 다음은요? 콜드브루님. 2박 3일 출장을 가는데요. 캐리어를 끌고 갈까요? 백팩을 챙길까요? 3일 입을 옷이랑 패드, 키보드를 챙길 예정입니다. 캐리어 대 백팩. 2박 3일 출장인데 캐리어냐 백팩이냐. 하나, 둘, 셋. 캐리어.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좀 짐을 적게 줄여가지고 되게 갔는데 후회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가 좀 없었어요? 너무 옷을 안 챙겨가지고 같은 바지를 거의 한 3일을 입은 것 같아요. 이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손가방으로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냥 손가방.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들고 갔는데 저는 아무리 짧은 1박 2일이어도 캐리어가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게 엄청 편해서 무조건이에요. 당일치기여도 캐리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제가 캐리어를 잠깐 놔두고 잠깐 한눈팔에다가 보면 제 캐리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캐리어 어디 갔지? 보면 윤태지 손가방이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손가방이 있으니까 이 캐리어가 어디 간 줄 알고 저는. 안 보여가지고 깔려 있으니까. 무거운. 그래가지고. 무임승차를 하더라고요. 가끔 또 다리 아프면 배디 캐리어 위에 앉아있고 그랬어요. 저도 캐리어 어디 갔지? 갔더니 윤태진이 깔고 앉아있어요. 좋은 깔기를 얻었다. 예. 그렇고. 채팅창이 얌생이 보소. 청취자 의견도 캐리어였어요. 네. 여행이면 백팩이지만 출장이면 캐리어다. 여행이어도 저는 캐리어. 캐리어. 무조건 끌고 다니는 게 체력 소모를 줄여주니까 강추드리고요. 특히 이제 4바퀴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힘 안 들이는 거. 자 다음은요. 운지정님. 회사에서 자리 이동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유난히 더위를 많이 타긴 하는데 에어컨하고 먼 자리는 너무 덥습니다. 근데 에어컨과 가까운 자리는 팀장님 바로 옆이에요. 제일 시원하지만 팀장님과 가까운 자리냐. 팀장님과 멀지만 더운 자리냐. 어디 안 쭉? 이거 고민이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서.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에어컨하고 먼 자리는 확실히 덥다. 팩트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 바로 옆에 에어컨이 있다. 자 힘든 선택. 가까운 곳 먼 곳. 하나 둘 셋. 먼 곳. 가까운 곳. 안 맞았습니다. 전 더위를 많이 타서 벌써 에어컨이 가동 중이에요. 차량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선풍기도 함께 가동 중인데. 이게 저는 뭐 직장 생활을 별로 신경을 안 쓰긴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팀장님 옆이. 꿀인가요? 네. 사각지대예요. 아 오히려 바로 옆은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먼 쪽으로 시선을 많이. 왜냐하면 경계심이 먼 쪽으로 가니까 가까운 데가 은근히 사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꼭 등잔 밑이 어두운 그거를 제가 이제 눈치를 안 보기 때문이 아니라. 눈치 안 보지는 않아요. 저도 눈치 보죠. 눈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봅니다. 저도. 네. 그거를. 근데 청취자 여기에는 먼 자리. 먼 자리. 윤태진 1승. 네. 먼 자리가 좋죠. 팀장님 때문에 에어컨 옆이라고 안 느껴질 것이다. 화끈화끈할 것 같아서. 1년 편할 거냐 여름만 편할 거냐. 그게 있네. 그러네요. 여름 끝나고 바로 옮긴다고 얌생했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일단 윤태진 1승이고요. 1대 0. 여러분 윤태진 4골 더 넣으면 노래방 시작됩니다. 에이핑크 딜레마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남이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태진 씨가 1점을 따냈고요. 제가 아직 0점입니다. 소개를 해볼까요? 네. 김나연 님. 남동생이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전 여친에게 매달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이 편지. 시간 지나면 동생의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편지 쓰지 말라고 말릴까요? 아니면 편지를 주고 후회 없이 매달려 보라고 냅둘까요? 누나신 것 같아요. 김나연 님이. 네. 여자 청취자 씨고. 남동생이 매달리는 편지를 써서 쓰려고 하는데 말릴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말릴까 말려라. 뭐라고 해야 되지? 냅돌아. 냅돌아. 말려라. 냅돌아. 자 하나 둘 셋. 냅돌아. 아 냅돌아? 네. 매달려라. 저는 한 번쯤 약간 매달려도 봐야 된다 생각해요. 매달려본 적 있어요? 그럼요. 어? 윤태진이 남자에게 매달려본 적 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아 그럼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네. 딱 한 번. 어 왜 매달렸어요? 어 그때는 그냥 그러고 싶어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왜 차였어요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매달린 것만 기억이 나네요. 그럼 만약에 그 윤태호 씨라면? 네. 말린다? 제 동생? 말린다 냅둔다? 냅둔다. 냅둔다? 네. 어디 한 번 죽어봐라. 흑역사 만들어봐라. 근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 좀 뭐가 해야 되는 행동이고 안아야 되는 행동이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게 뭐고 아닌 게 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봤자 겪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두고두고 놀려야 되기 때문에 누나라면 자고로 남동생에게 사지로 몰아세워야 된다. 그 편지는 냅두시고 꼭 사진을 꼭 한 번 찍어놓으시면 돼요. 아 사진까지 찍어놔라? 보여주겠어요 남동생이? 안 보여주겠죠. 누나 이거 한 번 검토해줄래? 누가 그러겠어요. 그냥 쓰고 있는 것만 알겠죠. 네. 그래요. 그건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된다. 그런 거 하신 분 있고. 박제해라. 청취자 의견은 어차피 개인생이니까 냅둬라. 냅둬라. 좋다. 냅두고 술안주하자. 이게 찐납니다. 윤태진 2승입니다. 다음요. 2022님. 곧 회사 회식을 하는데요. 관심 있는 선배님 옆자리에 앉는 게 좋을까요? 마주보고 앉는 게 좋을까요? 옆자리 대 마주보고. 관심 있는 선배예요. 싫어하는 선배가 아니라. 좋아하는 선배. 관심 있는 선배 옆자리냐 마주보고냐. 자 하나 둘 셋. 마주보고. 그러게요. 뭐가 낫나. 마주보고 얼굴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 바꿔. 아닙니다. 바꾸셔도 돼요. 아닙니다. 마주보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옆이 나요. 무조건? 마주보고 있는 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죠. 옆에 두는 게 훨씬. 훨씬 낫죠. 안 보면 되니까. 적은 친구보다 가까이 둔다. 옆자리가 낫습니다. 그게 안 들리면 되잖아요. 옆에서 드는 척하고. 모션만 보여줘요. 끄덕끄덕하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가끔씩 이따가 바운스 바운스 해주면. 그렇죠. 그쪽에서 경청하는 줄 알아요. 마주보고 짠도 하고 웃어주고 리액션도 좀 보여주고 약간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좋아할 것 같아요. 술 타주고 술 이렇게 따가지고 회오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렇죠. 안 돼요. 얌전하게. 청취자 의견도 마주보고가 많았습니다. 마주보고 챙겨줘라. 챙겨줘라? 마주보다가 옆자리로 가야지. 진짜. 마주보다가 쓱 옆자리로 가라. 베테내로는 이론으로 알기 때문에 어디서 본 거예요. 마주보다가 옆자리. 아니면 겪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추근대던 여자분이 앞에 있는 분한테만 관심 갖다가 그 옆자리로 도망갔다. 다음은요. 독서실님.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데 색상이 파란색과 노란색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어떤 걸 사야 덜 트일까요? 파란색이랑 노란색. 자, 하나, 둘, 셋.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건가요? 네, 노란색. 왜 노란색이에요? 제가 되게 다양한 마스크를 많이 사봤는데 파란색은 진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고요. 노란색은 그렇게 튄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되게 귀여워요. 나름 약간. 본인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노란색은 너무 튈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청취자에게는 파란색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노란색을 하고 다닐 남자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오리 부리 같고 귀여운데. 베텐러들 대부분 성비가 압도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남이춘 한복 색깔. 그러네요. 파랑, 노란. 파랑, 노란. 자, 다음요. 텐텐님. 정말 좋은 꿈을 꿔서 복권을 사려고 하는데요. 집 근처 복권방에서 구매할까요? 아니면 복권명당에서 살까요? 오, 이거 어렵다. 좋은 꿈을 꿨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두 군데죠. 그렇죠. 꿈에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셨다거나, 돼지꿈을 꿨다거나. 불러주셨거나, 번호를. 성재형 나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명당이란 게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다가도. 있잖아요. 두 번 나온 자리.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것은 뭔가 있다. 줄 서서 살았으니까 다들. 집 근처냐, 명당이냐. 이런 근데 명당 찾아다니는 호들갑보다는. 그냥 집 앞에서 편하게. 그냥 만 원짜리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자동으로 그게 나올 수도 있죠. 집 근처냐, 명당이냐. 하나, 둘, 셋. 명당. 집 근처. 그래요? 저는 이왕 좋은 꿈을 꿨으니까. 둘 중에 고민 중이라면 발품을 좀 팔아서. 저는 이미 좋은 꿈 자체로도 기운이 들어온 건데. 굳이 명당까지 가서 좋은 기운들끼리 싸우게 할 필요가 있느냐.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 내 어깨에 뭐가 붙었는데. 명당 가서 명당에 있는 신과 또 넌 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함께 운을 불러와보자 할 수도 있는 거죠. 청취자의견은 명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스. 좋았어요. 지금 3대 1이 됐어요. 좋았어. 최진창의 대성지 정신차려. 형 뭐하는 거야. 정신차려. 형은 지방이나 달고 다니는 거 같고. 어깨에 지방이를 달고 가서. 너 명당 신이야? 붙어오자. 난 지방이다. 자 막아야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형 정신차려. 정신차려 대해야 라고 하고 있고요. 토크 길게 하자. 안 돼요. 채팅창은 나들이 가는 셈 치고 명당 가라. 사연 보내기 전에 샀어야 효험이 있는 것이다. 음 그럴 수도 있죠. 사셨겠죠. 이거 딴 데 얘기하면 괜히 또. 맞아요.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사이드카 발동. 윤태진 3점이기 때문에. 짬준이의 사이드카 발동.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듣고 옵니다. 채팅창에 한숨 돌렸다고. 휴. 노래로 시간 끌었다고. 노래를 좀 길게 듣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다들 짧다 그러고 있네요. 노래가 왜 이렇게 짧은 것 같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3대 1이고. 이게 주작이 어려운 게. 청취자분들도 바로 이제 의견들을 채팅창에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금방 집계가 돼. 제가 의견을 빨리 얘기한다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의견이 맞느냐 틀리냐고. 그리고 채팅창에 제주도 얘기해서 썰 좀 더 풀어달라고. 침대 토크 하자고. 썰은 많지만 진행해야죠.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9742님. 여름옷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20만원짜리 비싼 티셔츠 하나를 사서 오래 입을까요? 2만원짜리 10장 사서 돌려입을까요? 20만원짜리 비싼 티셔츠. 진짜 좋은 건가 보네요. 명품이거나 전단기거나 굉장히 좀 2만원짜리 10장이냐. 20만원짜리 1장이냐. 여름옷이고. 여름옷. 자 하나 둘. 20만원이냐 2만원이냐. 하나 둘 셋. 2만원. 여름옷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세탁도 좀 자주 해야 되잖아요. 20만원짜리 비싼 티셔츠 사면 드라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가볍게. 티셔츠는 근데 또 재질에 따라서는 그냥 드라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뭐 얼마 전에 실제로 2만원 정도 하는 티셔츠를 한 25장? 우와. 설마 똑같은 티셔츠 사셨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검정색? 아니 검정만은 사진 않았어요. 이 하얀색도 지금 입고 온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 차이가 있다며. 그리고 진녹색 그리고 진회색도 컬러를 그려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좀 살이 빠지셔가지고. 그렇죠. 사이즈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또 한 사이트에서 싹 쓰러주셨나요? 네. 노났죠 거기는. 오야 대량 주문 왔다 야. 업장 간다. 우와 대박이다. 채팅창에 잡스병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건 아니고요. 네. 받쳐 입으려고 베이직한 거. 청취자 의견도 2만원짜리 10장 사는 게 맞다라고 봤고요. 20만원짜리 매일 입는 것도 없어 보인다. 매일 입으면 안 되지. 하나를 사서 오래 입어야 돼서. 로테이션을 해야지 투수도 매일 선발로 시키지 않잖아요. 여름에 그것도. 그렇죠. 안 됩니다. 다음은요. 8451님. 만약 미래에 먹어서 바꿀 수 있다면 키 크는 약과 머리 자라는 약 중에 어떤 약을 드시겠어요? 키 크는 약 대 탈모약. 아 이거 너무 너무한다. 키 크는 약이냐 탈모약이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키 크는 약. 안 맞았습니다. 저는 대안이 있잖아요. 뭐요? 가발도 있고. 아 여자분은? 네. 근데 키 크는 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힐도 뭐 한계가 있고. 그래서 키 크는 약. 여자 게스트니까 사실 머리가 빠질 일이 남자분들보다는 거의 적고. 그렇긴 하긴 하죠. 인텐 씨는 또 키가 커 보고 싶다. 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키 큰 사람이. 몇 센치로 살고 싶으세요? 저 전지현 씨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 걱정하지 말고 키. 전지현 씨로. 전지현 씨 키. 왜 전지현 씨예요 일단. 너무 예뻐요. 비율도 완벽하고. 그냥 완벽한. 제일 기준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지현 씨 키. 전지현 씨 키예요? 전지현 씨예요? 전지현 씨. 전지현 씨. 키는? 키만 고를 수 있다면? 키도 전지현 씨. 전지현 씨가 한 172 정도 되시나요? 그런가요? 그 정도 되나요? 그렇군요. 채팅창에 애인 생기는 약은 없나요? 없어요. 자 정치적 의견 키였어요. 키죠. 된 거 아니야? 5승 된 거 아니에요? 털모가 진다고? 저 지금 5승 됐잖아? 4승 4승. 흥분하지 마시고. 4대1이에요 지금. 엔지니어 선배님 들어오셨습니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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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핸드 마이크 설치하러. 예. 노래방 지금 세팅 중이고요. 네. 아니 탈모가 졌다고? 청취자들이 다 남잔데? 응. 가발도 있습니다. 베텐러들이 생각보다 작은 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채팅을 하도 많이 치셔가지고. 그 170이 넘는 삶. 저는 이제 베텐러들 항상 상상하잖아요. 그 긴 다리를 책상 위에 이렇게 턱 올리고. 네. 긴 팔로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었나? 네. 아 190 찍고 싶기 때문에 2m 더 크고 싶다. 아 이미 180은 넘으셨고. 알겠습니다. 배뚠든 정신 차려오고 있고요. 한 개 남았다. 춘돗개 발령. 제주도에서 말이죠. 네.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네. 흑성제 고기. 그거 흑성제였나요? 흑돼지였죠. 네. 그리고요. 커피는? 커피요? 아 커피도 진짜 맛있었어요. 배뚠든 추천이었다. 유태식 원래 커피를 잘 안 드시는데. 네. 거기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요. 자 말을 짧게 하네. 다음은요? 9991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노래방에 갈 건데요. 노래방 끝곡으로 딱 한 곡만 불러야 한다면 뭘 부를까요? 015B의 이젠 안녕 아니면 트로트 메들리? 이젠 안녕과 트로트 메들리. 이건 뭐. 이거는. 네. 하나 둘 셋. 이젠 안녕. 트로트 메들리. 약간 긴장됐나. 이거 청취자에게 달렸다. 누가 트로트 메들리를 불러요? 메들리를 불러야죠. 이젠 안녕이죠. 남자들은. 메들리를 불러야 마지막 순간까지 오래오래 부를 수 있죠. 트로트 모르는 사람도 없고. 눈대중으로 봐도 이젠 안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4대2. 4대2. 다음. 0183님. 사진 찍을 때 매번 차렷 자세만 하는데 포즈를 바꿔보려고요. 손가락 하트냐 아니면 브이냐. 콩지노 스타일이냐 아니면 뭐 하트냐. 요즘은 브이를 이제 내려서 하는 경우들이 또 최신이라고 그러죠. 자 브이냐 하트냐. 하나 둘 셋. 하트. 일부러 갈죠. 뭘 일부러요. 이게 낫지. 간단하잖아요. 너무 최신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청취자 의견은 브이였습니다. 채팅창에 베디 사람입니까? 호흡 미쳤네. 폐활량 무엇. 저거 진짜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광고 나가는데 진짜 킹밖에 오빠 나 이제 자르지 않아? 그거랑 오빠 이제 또 좋아하는 노래 모이냐. 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 훼손하려고 그러죠. 불러드리려고요. 고막을 거쳐 뇌를 관통하는 노래. 1단계 지상파? 뭔데 또 이렇게 혼자 잘하는데. 한 곡도 접수했습니다. 이 방송 끝이야라고 하시면 있고요. 끝죠 그지않게 비는. 진짜 소름돋네. 폐성재는 하야하라라고 하시면 있고. 끝인사이세요? 네. 끝곡은 온유의 다이스입니다. 소등합니다. 야은 꿈 꾸세요.